두 번째 문제고요. 바로 알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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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의 반양갱. 정답! 반양갱이라고 했어. 정답! 밥양갱. 비비, 밥양갱. 오케이! 좋았어. 반양갱. 몰랐어? 야, 밥양갱을. 딸디 날고 딸디 날고 딸디 난 밥양갱. 밥양갱 아니야? 밥양갱이 있었어. 반양갱 뭐야. 나도 유일하게 아는 거 아는데. 너무 요즘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몰라. 정답! 레이지! 아니, 아니, 아니. 가만있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뒤에서. 너네 몰라? 왜 들어오는 거야? 틀려서. 우리한테 기회 있어. 이거 세븐틴 아니야? 이거 몰라? 여기 이제 후렴에 나오겠지. 그렇지. 가,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됐어. 됐어. 이거 그래. 됐어. 이거 그래. 이거 쇼츠 엄청 나오는 건데? 투어스인가 그거 아니야? 맞아. 맞지? 3초 될까요? 3초 될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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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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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나 틀리면 얘 들어오는 거예요? 됐어, 됐어. 세븐틴의 투어스. 아니야? 들어와서 앉으셔야 돼. 정답! 투어스의 세븐틴. 아니야. 정답! 아이, 뭘. 투어스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정답! 아이, 뭘. 정답! 투어스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정답! 정답! 힌트 드릴게요. 첫 만남은 까지는 맞고요. 그러니까. 정답! 투어스의 첫 만남은 가까워. 아니야. 정답! 투어스의 첫 만남은 조금 어려워. 정답! 정답! 투어스의 첫 만남은... 첫 만남이냐? 아, 저... 아, 저... 뭐하는 거야? 아, 씨. 형, 왜 이렇게. 개그 욕심인데. 스톱하려고, 스톱하려고. 형, 아직 안 만남은 첫 만남이냐? 확실하게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개그 스타일 아니에요. 제. 아, 이게 제목이랑 노래랑 달랐어요. 첫 만남은... 첫 만남은... 땡땡대로 되지 않아 입니다. 정답! 정답! 투어스의 첫 만남은... 맞추겠냐고. 맞추겠냐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아닌 줄 알았잖아. 아니야. 정답! 투어스의 첫 만남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 이거 맞는 거야. 정답!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렇지. 됐다. 됐다. 네가 나가면 안 되는데. 계획대로야? 안 돼. 요즘 이거 핫해요. 진짜. 이걸로 된 애들이야. 진짜. 거기서 연장할 수 있는 지원분이 famous. 그래. 참. 난 저가.